오늘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 전체가 평안하고 형통할지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이 쓰여진 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샬롬 이렇게 인사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도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이란 말이 평안을 구합니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그 샬롬이란 단어에는 그야말로 평안을 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정되고 또 행복이 있고 또 흠없이 보존되라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표현하며 또 이러한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인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 죄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예루라는 그 말은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샬렘은 평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근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전운이 감도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3차 세계대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근원이라는 그러한 글자 단어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불화의 또한 시가 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와 또 기독교와 또 무슬림 무슬림교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여우와 하나님을 믿고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계보를 보게 되면은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들인 하나님. 그런데 사실 코란 속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갔다고 코란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없고 이스마엘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진정한 건강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한 뭐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한때 뇌뇌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이 500만부 이상이 팔린 적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그 일본의 그 의학 박사인 하루야마 시계오 박사. 그 사람은 한국계입니다. 외조부가 한국인입니다. 그가 쓴 책은 참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좌우된다. 이러한 것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섯 가지의 건강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는 완호하지 말라. 피곤하게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섭취하라. 잠을 잘 자야 된다. 세 번째로는 과식하지 말고 탐식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자주 화를 내지 말라. 노하지 말라. 다 맞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끊임없이 계산도 하고 책도 읽고 기억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뇌세포가 퇴야되지 아니하고 치매에 걸리지 아니하나.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 또 여섯 번째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 운동을 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과로하지 말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화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이 여섯 가지가 우리의 건강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그가 30년 후에 그 책을 쓰면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 일곱 번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책을 쓴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음의 화평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식이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 모든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식이하고 질투하고 이런 원한을 가지면 그 피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죠. 그러면 건강이 당연히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불화한 마음, 평안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뼈에서 뼈가 썩게 된다. 바로 뼈 속에서 피가 잘 생성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화 이것은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신경계를 통하여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것 아니에요. 흥분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원망하고 원한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노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또 콜티솔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또 급격하게 혈압이 오르고 당이 또 올라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중풍과 뇌졸중과 협심증, 신분경색증 또한 면역저하증 이런 모든 것들이 미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면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뇌 속의 호르몬을 주관하게 된다. 나쁜 과격적인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맨날 싸우는 이러한 경고적인 호르몬이 우리 속에 차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증후군의 원인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매사에 힘이 없는가? 너무 에너지가 탈전이 된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소모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화평이 상실되면 그야말로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 이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희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복음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에 대한 도전이 그러한 과격한 이러한 핍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두 가지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안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연안은 니누에란 그 나라 자체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우리의 적국인데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나라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거부했어요. 그러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마침 그를 기다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니누에의 반대 방향으로 그때부터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배에서 그냥 던져지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고래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리져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누에로 그 고래가 그 니누의 연안을 토해처내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량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를 뿌리고 금식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되면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의 폭풍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즉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그 폭풍은 끝나는 거예요. 환란은 끝나고 잠잠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거세라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때 폭풍이 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임했다 이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인생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불순종했다고 순종을 했다고 해서 폭풍이 안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고문을 베고 주무시는 것을 제자들이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마시오고 우리의 형편을 봐주시고 이 파도를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을 깨우고 기도했을 때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그 폭풍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그 제자들의 믿음을 나무린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폭풍같이고 어려운 일이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놀라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폭풍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고하며 기도하면 그 인생의 폭풍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성령의 열매로 오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바로 성령의 열매로써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전 고난과 빚박과 매맞음과 가전 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시오페하셨다. 침묵하셨지만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내가 주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불안의 요소 첫째 어디서 왔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는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음에도 사단의 미혹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됐어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헐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 그때부터 원초적인 불안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유서를 먹으면 죽으리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종의 죄악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불순종이다. 범죄합니다.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골로세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세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물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바로 모든 화평의 근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근원이 되었다는 그러므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평화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이러한 피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평안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할 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많이 이것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웃과 화평할 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안이 그런데 여러분 이웃과 화평은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당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평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이 조건이 서로가 맞지 않냐.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적대하고 있으면 한 나라가 없어져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 아닙니까? 살렘 왕 아닙니까? 평화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모든 평화를 가져다 두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얘기야. 너희에게 뭐를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칼. 여러분 칼이 뭡니까? 서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러 왔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서로 가족 간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신앙을 버리면 믿지 아니하는 자와 타협하고 화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생명과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이 예수님답지 아니냐는 말씀 같지만 이 맥락은 이 맥락은 뭐냐 신앙 때문에 그러한 예수를 믿는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신앙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 하나님의 법안에 아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너 신앙 버려 나게 복종해. 그러나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오케이. 그래서 신앙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아니 하는 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 하는 자와 함께 멍해를 매지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서로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화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신앙이 가장 우선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는 가족이 화목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욱 남편에게 더 잘하고 더 서비스도 잘하고 예의있게 잘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는 것은 영적으로의 적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원수인 세상. 우리의 원수는 세계가 있죠. 세상과 마귀와 내 옛 육신이요. 옛 자아죠. 우리가 세상을 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와 살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와는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얻는 비결이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아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희생하지 말라 우리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만큼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그분이 요셉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이 예수 예수님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그 성품이 그러나 요셉은 사실은 마귀 세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의 상징 아닙니까? 이 바론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람이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의 자리에서 총리가 됐다 그러면 그건 매국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예굽에 3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김으로 당하는 여러가지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각 세계에 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초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한 곳에서 유대인들은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커버그슨 페이스북 창시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세아 창세아 이름은 뭐죠? 마이크로 창시자 그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스피버그 유명한 영화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글 창시자 이것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페이스라고 하죠. 그분이 실제적으로 세계의 각 나라에서 정치와 경제를 오무락주무락 펴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각 세계에 퍼져서 혼혈이 됐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으로 흑인도 유대인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똑같은 똑같은 한족의 그러한 몽고족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이에요. 백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이에요. 흑인들도 유대인 흑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개를 통해서 유대인은 개통이 돼요. 혈통이 섞여도 상관해요.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떠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유대인의 공동체 결속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에 그 나라가 세상 속에 있는 나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이 너부간네살왕 시대의 총리까지 됐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그 신앙에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 비극은 뭐냐 일제시대 때 무엇을 뭐 직책을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 무슨 장관을 했다 판검사를 했다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말미암하여 배교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너무 국수주의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판결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관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어떤 직책을 했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나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셀로 땅 출신인 유다는 그 로마의 식민주로부터 유대가 해방되기를 원하여 그러한 혁명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신앙을 배신하고 배교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큰 죄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할 때 이웃과 화평하는 것은 용서가 중요한 것이죠. 용서 이 초신자 때 참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네델란드 화난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집에서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결국은 그 코리텐붐 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다 유대인과 같이 수용소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리텐붐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을 쓴 그 여사의 그 신앙 간증기 아닙니까? 그 언니가 그 나치 군인의 엄청난 핍박과 성추행과 그 고통과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는 나치 군인에 대한 그 얼굴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언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 고문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결국 딱 한 사람 코리텐붐만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청시간이 왔는데 앞으로 나오는 사람 보니까 아니 과거에 나를 그렇게 빗박하고 우리 언니를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나치 간수가 그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치 간수가 코리텐붐 여사를 보더니 용서를 빌러나온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행한 당신의 언니에게 행한 그러한 행위 때문에 제가 매우 고민이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과연 용서가 나왔을까요?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꽉 찼다. 이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리텐붐 여사에게 마태붐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가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자 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코리템 붐 여사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붐바 태미니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이 코리템 붐 여사는 이 말씀을 뷰티풀 하다. 정말 아름다운 성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야마 그 마음속에 사랑이 부음바되었을 때 용서가 나왔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그 간수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물밀듯 불화와 그러한 불안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저에게도 저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진료실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목사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잠깐 생각은 나지만 그러나 저에게 그 목사님이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찾아온 겁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미소를 지으면서 평안하게 돌아간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용서지 못한 그 마음이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또한 사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건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안한 것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형제와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성전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평화의 근원은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용서를 통하여 서로 간의 원안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지 사람에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용서 빌어야 될 것은 용서를 빌고 용서해줘야 될 것은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부득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한다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산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독교 문화권 기독교인끼리 무엇끼리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 학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로 인하여 그 왕이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다 사자밥이 되라. 요호하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야 됩니다. 너무 국수적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민족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라. 저는 이번에 케냐 여행을 가면서 참 제 편견이 있었구나.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회개했습니다. 그들과 직접 접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순수해. 훨씬 착해요.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 물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순수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접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환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을 초월하시고 민족을 초월하시고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퍼져 있구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도 좀 편견을 버려야 되겠구나. 피부 색깔 너무 우리의 한국 민족 한국 민족 이런 것을 너무 부르지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일본에서 무슨 직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매국노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됐지만 유대인들이 나뉘을 보고 매국노라고 합니까? 요셉을 보고 매국노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높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지켰는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귀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동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 여러분.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오늘 6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이로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룬다. 가화 만사 성 이런 말 했죠. 가정 집안이 화평한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게 되면 만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게 된다. Everything is okay. 하쿠나 마타타. 그게 유명한 영화의 한 제목이 하쿠나 마타타. 인 예수. 인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다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 다이아 예수. 예수 안의 만사 형통이다. 예수를 빼지 말라. 예수를 빼지 말라. 예수를 빼고 everything okay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고야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인이나 독일인이나 언어가 어떠하든지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주의자인 거 떠나야 됩니다. 국수주의인 거 떠나야 돼요. 우리는 만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정말 편견이 있고 너는 우 나는 좌니까 너는 너희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이것이 공격을 받지 않고 이것을 핍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극렬히 여기고 그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이것이 바로 크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외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수 크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야말로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야말로 하쿠나 마타타 everything ok in Jesus in 예수 크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크리스도 안에 모든 범사의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크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가 형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을 초월합시다. 인종을 초월합시다. 우리의 사상을 초월합시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게 하십시다. 우리의 남북한의 민족의 통일을 이루십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성배의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을 무궁화꽃이 피는 샤론의 꽃 무궁화꽃이 피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모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믿는 길이 바로 평안의 길이요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다이아 예수스 예수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하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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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나